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드 이관문을 낀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짧은 공략 및 애써 택틱 그리고 팁들을 이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차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공대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 분들 그리고 딜러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지금 타이트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요. 음 어느 정도 스펙이라고 하면은 뭐 공방에 신청하면 거절율이 한 70% 정도 있지 않을까 신멸이 다 없는 분도 계셨고 저만 해도 무기 23강의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아마 애써 택틱도 저희 공대의 방법을 따라 하시면은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아마 좀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한데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조우를 하면은 보스를 패죠. 대충 이제 285줄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짤 패턴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한다기보다 몇 번 맞으시면은 트라이 하면서 감이 오실 거예요. 방금 같은 패턴은 맞았을 때 이제 오른쪽이 안전이에요. 저는 다 쳐맞고 있는데 이렇게 맞으시면 안 되고요. 잠이 덜 깨서 오전에 트라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올라갈 땐 비아키스처럼 올라갈 때 말려 올라가면은 뒤에 있는 연타로 맞을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살짝 빠졌다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아까 멀리서 맞았던 샷건 후에 비 내리는 패턴 하트 샷건 그리고 딜을 하다보면은 이렇게 까시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 표적이 있죠. 보시면은 저 머리 위에 표적이 있고 저 멀리 간 사람들 장판 밑에 이렇게 만화창 위에도 뜨고 바닥에 씨앗을 생겼다고 디버프가 떠요. 그리고 동그란 바닥에 이게 시간초가 동그랗게 돌고 있거든요. 그거 종료되기 전에 까시면 됩니다. 꽃 같은 경우에는 뭐 바둑 모델로 다 합친 건데 음... 장판이 어딘가에 갇혀있으면은 꽃이 생성됩니다. 큰 꽃이. 장판이 두 개가 겹치면은 작은 꽃이 생성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혹 중첩을 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장판이 많은 곳에 안 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믹이 있을 거울로 이제 비춰가지고 연결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스까지 빛을 연결해야 되는 그 패턴에서는 바닥이 장판이 없는 곳에는 이제 그 빛이 지나간 곳에는 장판이 생기고요. 장판이 이미 있는 곳에 그 빛이 지나가면은 장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시에 파란색 있죠. 이게 어딘가에 또 맵에 있어요. 12시랑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틀 할 때 12시에 있으니까 여기서 장판을 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씨앗이 보스가 여기 어그로겠지만 어그로가 아니고 보스가 딴 데 있었으면 씨앗 장판이 이런 근처에 깔리면 좋겠죠.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빛을 연결시켜서 다 지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씨앗이신 분들은 밑에 가서 까셨고 지금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제가 곱하기 2 디버프가 있죠. 제가 시작하자마자 맞으면서 생긴 디버프인데 이 특수 패턴들 어떤 이 디버프가 생기는 패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를 맞아서 삼중첩이 되면은 비아키스처럼 메옥이 됩니다. 수면폭탄이나 기절 cc기로 풀 수 있으니까 그때는 파티원들에게 딜 중지라고 콜을 하고 걸리신 분이 계속 핑을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리퍼 같은 게 걸리면은 인파이터 리퍼 이런 거 걸리면은 이제 여기저기 날아다니니까 빠르게 이제 핑 찍어주고 기절하고 넘어뜨리는 스킬 넘어뜨리고 수면폭탄 던지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큰 거울 패턴 어 이거는 지금 뭐지 패턴을 하나가 내부쿨을 공유하는 것으로 조금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3일 동안 트레이하면서 이 큰 거울에서 레이저를 쏘는 패턴이랑 그리고 하트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쿠쿠세이튼에서 카드 날리기 패턴 있죠. 돌면서 팽이하면서 하트 막 날리면서 기절시키고 그 무력화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내부쿨을 공유해서 당분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위험한 패턴이 있는데 반사 패턴이랑 그리고 표적이 생기면서 똥이 생기면서 순식간에 무력을 해야 되는 워킹 무력이라고 말할게요. 그 두 개도 공유를 해요. 근데 반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터진다고 보고 반사가 나올 때쯤이면 서포터 분들이 실드를 준비하고 율법이나 광실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 악물고. 무조건 이건 터진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르카나가 이부쿨을 던지면은 이거 터져요 하면은 100% 터지거든요. 이게 좀 설치기가 저 같은 경우도 설치기가 많은데 설치기에 무조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서포터 분들은 항상 내가 봤을 때 딜러가 멈춘다기보다 어쨌든 딜을 밀어야 되니까 우리가 땅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포터 분들이 그 텀에는 이제 얘네들이 뒤질게 분명히 하고 이제 케어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큰 거울 때는 이제 팁이 있는데 첫 번째 빨간색 레이저가 나오죠. 그러면은 일단 가장 레이저 나오는 곳에 딱 붙어 계세요. 붙어 있다가 이 레이저가 꺼지면은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레이저가 쏘지기 전에 우리가 쉽게 피할 수가 있어요. 이 하얀색이 크게 돌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 레이저 쏠 때 여기 있었다면은 반대쪽으로 크로스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무조건 이 첫 번째 레이저를 쏘는 거를 그 옆에서 기다렸다가 레이저가 끝나면 넘어가시면은 그 뒤에 공간이 엄청 넓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순차적으로 십자가 X자 십자가 X자 이렇게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처음에 얼굴 방향으로 십자가를 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방향 혹은 일단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셔서 첫 번째 레이저 쏘는 데서 기다렸다가 레이저가 꺼지면은 그때 지나가시면 돼요. 이 안에서 피하겠다고 하다가 서로 하얀색 맞지 마시고 편하게 기믹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랜 대사가 나왔죠. 조심해 발밑에서. 랜이 멘트를 하고 그네를 타요. 그네를 타면은 이제 첫 번째 50게이지 정산입니다. 게이지 절반이 찼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킹 해가지고 서로 달리기에서도 피해봤는데 공팟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무조건 좋을 거예요. 저희도 어제 걷는 거를 진짜 저희가 잘해요. 핑 찍으면서 자리 좁아도 지그재그로 걷거든요. 근데 꼭 사고가 나요. 왜냐면 랜덤한 이제 빨간색 뭐라 해야지 경고장판이 생기거든요. 그 경고장판에 우리가 경고장판을 이 기믹 중에 밟게 되면은 기믹이 끝나고 거의 꽃이 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사고가 많이 나서 그냥 서포터가 이렇게 각성기 가입고 율법 감으시고 그동안 우리 빠져요. 잡아 먹히시면은 이제 들어가도 돼요. 한 명만 잡아 먹었으니까. 여기 가시면은 이제 지금 가도 잡혀요.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은 이제 지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서포트 분 피 채우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가장 공팟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안전한 기믹 같아요. 걷다 보면 발도 맞춰야 되고 힘들어서 자 이제는 이거는 시간별로 나오는 기믹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산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거울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그 두 개는 약간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거울이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시에 파란색 장판이 있었고 12시에도 파란색 장판이 있었죠. 거울과 보스가 어디 나올지는 몰라요. 파란색 장판인 곳에 어딘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콜을 해요. 들어가서 본 사람 12시, 3시 파란색 있어요. 하면은 시야 깔 때 거기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바로 할 수 있게. 이거는 이제 그냥 알잘딱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 빨간색이 교집합 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쪽으로 튕겨요. 하지만 이 빨간색 원이 상대방 우리 팀에게 닿는 순간 기믹에 실패합니다. 매우게 되면서 이 원이 원 두 개가 교집합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한 칸 정도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지나가지고요. 근데 이 교집합이 너무 넘어가서 이 빨간색 원이 우리 팀을 때리는 순간은 기믹이 실패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그거를 잘 이해하셔서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의할 게 거울이 거울 안에 이제 우리 팀 한 명이 있었잖아요. 거울이 쏘는 방향이 각자 달라요. 위치마다 약간 가운데 위치로 쏘는데 거울이 만약에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장판에 있는다고 빛을 안 보는 게 아니고 이쪽에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거울 빛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만약에 거울 파란 장판 위에 쓸 거면 거울 빛을 맞는 곳에서 계셔야 돼요. 장판 한가운데 쓸 필요 없이 장판에 있고 최대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정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이동해서 맞으셔도 돼요. 빛이 다 연결돼서 보스를 맞추면 보스가 잠시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딜타임이 나오고요. 암수 자 이제 이 기믹이 한 번 끝나고 무력화가 되기 직전에 반사 혹은 워킹 무력이 높은 확률로 나와요. 무력이 빠른 파티는 무력이 밀리고 선입력된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서포시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브리핑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곧 반격이 나올 수도 일어나서도 집중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격이나 워킹 무력 둘 중 하나가 이게 워킹 무력이에요. 반격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딱 봐도 반격이에요. 핑크색 나오고 이게 나오면 오히려 나요. 이거는 무력을 할라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이게 당장 타겟이 생기는데 4명한테 타색이 생기는데 꼭 장판이 안에 한두 갠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력하다가 잡혀서 매혹당하지 마시고 이게 워킹을 가운데서 하면 무력이 쉬운데 이렇게 구석에서 할 경우에는 근접 딜러나 이런 게 좀 제약이 있어서 콜을 하고 이렇게 확실히 빠지는 게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큰 장판이 생기고 이거에 맞으면은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고 이 꽃에 맞으면 매혹이거든요. 지금 보스한테 큰 꽃이 생겼죠. 빨려 들어가면서 이 꽃에 맞아서 매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시고 저희 첫번째 애써 아제나 썼죠. 두번째 스킬은 쓰지 않고 첫번째 아제나로 딜을 미는데 사용했습니다. 워킹 무력이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반격 무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 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114줄 113줄 되면은 닫히면서 다음 기믹으로 넘어갑니다. 거울 카운터 거울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1파티 왼쪽 2파티 오른쪽으로 줄어 서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저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제 이 애키드나가 오른쪽 벽에 기대고 있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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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걸 카운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카운터 스킬이 초기화는 되진 않아요. 그 대신 저같이 카운터 스킬이 두 개인 경우에는 침묵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가 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쪽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바닥에 스킬을 쓰는 이유는 여기서 아덴이 차요. 아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스킬을 이 거울한테 쓰셔서 아덴을 채우셔도 됩니다. 침묵이 걸렸죠? 한 1초 정도 침묵이라 다음 것도 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덴 채우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서 친 거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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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카운터 준비하고 쳤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기대고 있고 여기 다 오른쪽이면 우리 파티가 오른쪽이면 그냥 왼쪽을 믿고 천천히 기다리세요. 왼쪽 가서 괜히 쳐준다가 쳐주다가 하다가 잘못 치거나 카운터 스킬 쿨타임을 소매하면 오른쪽을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자리만 집중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카운터가 실패하면 이렇게 감금이 되는데 카운터 기믹 중에 감금이 됐을 때는 서폿 분들이 타수가 많은 원거리 딜러나 콜을 해주세요. 아! 내가 케어할게 내가 풀어줄게 카운터 집중해 이런 식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카운터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나누신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스펙이 좋진 않았지만 바드님이 에스더 8강 유저서서 그 덕분에 딜을 아마 좀 더 밀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딜러 스펙을 이제 서폿 분들이 챙겨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에스더 8강 같은 경우에는 공대원 전체에다 적용이 돼서 이런 짤 패턴들은 이따 지하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동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익혀서 가시면은 지하는 생각보다 금방 클리어입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트 뭐라고 할까요? 하트 네 그냥 하트 이게 아까 그 큰 거울 레이저 썼던 거 있죠? 십자가 X 그거랑 내부 구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으시면은 이리로 와서 무력이 나오는데 지금 다 기믹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정산 100이 나와서 이리로 안 왔습니다. 100% 꽉 찬 정산은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 이쪽 왼쪽으로 가는 이유가 길이 어디 열렸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키드나가 각 맵의 끝에서 이 기믹을 시작해요. 본인 자리 기준으로 벽에서 그러면 이 완전 반대편 벽이 비벼야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보여드릴게요. 이 장판을 안 받는 상태에서 들어가요. 이렇게 길이 다 막혀있으면 스페로 지나가시면요. 일단 스택이 이제 1스택 쌓이거나 운종이 안 쌓여요. 그러니까 최대한 스페이스 아끼다 들어가시고 이 나비를 스페이스로 씹어야 되거든요. 맞으면 기절이 돼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가 이렇게 벽을 넘는데 사용했으면 맞아야겠죠. 맞으면 호접지망 뜨면서 이제 매혹이 됐죠. 이 줄이 안 끊겼는데 둘 다 만약에 여기 벽까지 갔었으면 이 줄이 끊겨요. 그래서 매혹에 안 당합니다. 이 나비에 맞으면 기절을 하는 거고요. 줄이 안 끊기면 매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비를 맞으면 기절이 된 상태에서 매혹까지 연결이 되겠죠. 매혹위에 둘 이런 거 케어하시면서 눕히고 수면폭탄 던지고 기절 스킬 쓰고 이런 식으로 기미 파에 자 보시면 아까 또 연결하는 걸 설명해 드리면 이쪽은 장판이 없고 이쪽은 장판이 있죠. 빛이 지나가면 여기랑 여기는 장판이 생길 거고요. 이쪽은 장판이 없어질 겁니다. 기미 끝나면 그죠. 이렇게 이제 반격 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반격이 나올 수도 있다. 반격 내부쿨이 돌았기 때문에 씨앗 가시 빼는 게 나았고 럴커는 최대한 안전하게 너무 돌리지 말고 이렇게 침착하게 빼주시고 가시는 이제 멀리 가서 깔아준 거죠. 장판은 이 패턴이 백스텝하고 부채콜을 반대로 쓰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디버프가 쌓이니까 주의하셔서 스택이 3스택까지 쌓이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홀라분께서 이 안에서도 물론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지금 당장 애매하게 쓰면 이 빚이 가다가 팅팅팅겨서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판단을 한 거예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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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을 해서 내가 도망갈게 해서 도망가신 거예요. 이 튕기는 기준은 이 빚이 저한테 안 튕긴 이유는 이 빚이 바드님한테 더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이 아니라 살짝씩 멀어진 거죠. 바드님도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다가간 거고요. 아르카나한테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꼼지락꼼지락 하시면 돼요. 이걸 안 풀리면 죽으니까 빨리 가서 풀어주시고 암수 넣고 아직도 반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반격이나 워킹 무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찐무 터졌고 반격이 일어나서 할 수도 안가요. 이제 145줄까지 반격이 나왔죠.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터졌고 만약에 설치기가 더 많이 깔려있는 상태였으면 방금 그래도 홀리나이트분 스킵옵스 율법이나 이런 걸로 케어를 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았죠. 근데 그런 저쪽에서 많이 터져요. 반격에서 올라가는 거 아무도 안 맞았고 내려와서 딜하시고 큰 거울 패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트 뱅뱅 도는 하트랑 내부쿨 공유합니다. 레이저가 끝나면 이렇게 크로스해요. 크로스하면 둘 다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딜이 조금 느려가지고 정산이 나온 거예요. 50 정산 보시다시피 강폭화 거의 30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유 있던 딜은 아니었고 잘 밀릴 때는 물론 2분 남기고 1분 30초 남기고 들어갈 때 이때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분 선에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클리어하신 딜이 나오는 파티다 라고 판단하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드로핀을 지상에서 먹지 않고 지하에서 3개 다 먹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앞으로 가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뒤에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깜빡이는 감전 레이저가 나와요. 그러니까 깜빡 고정 깜빡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는 스페이스로도 못 지나가요. 꺼졌을 때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꺼졌을 때 스페이스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레이저가 비쳤을 때 깜빡이는 거는 이 상태 이상 면역으로 씹고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벽에 딱 붙으시면요. 마지막 깜빡였을 때 살짝만 움직이시면 돼요. 이거는 스페이스로 넘어가시고 레이저 쏘는 거 조심하시고 오른쪽 손 들었죠. 스페이스로 넘어가고 못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시고 뒤에서 그냥 기다리세요. 맨 뒤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마지막 깜빡이고 지나가시면 돼요. 저 지금 못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마지막 깜빡이고 지나가셨으면 돼요. 앞에 두 분처럼 다시 보여드리면은 마지막 깜빡이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내가 이게 시점 때문에 내 지금 위치가 어딘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서 오른손, 왼손 레이저만 피하시면서 마지막 깜빡이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카운터 손 높게 든 카운터고 짭카도 나와요. 빨간색으로 짭카 기다리고 파란색 카운터 치셨죠. 협카입니다. 2인 협카 침시면 되고 이제 무력하시면 돼요. 무력이 야무지게 드시면은 이게 좀 위험한데 전조 증상은 에이키딘아가 손을 끌어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위험한 게 파도치거든요. 빨간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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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장판 줄이 한 명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타겟은 왼쪽 뒤 줄은 오른쪽 뒤 고정했거든요. 타겟 저죠. 이쪽 이 나비가 큰 게 타겟한테 오는데 이거를 가운데서 먹으면 터져서 다 오랫동안 기절이 돼요. 오른쪽은 장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오른쪽 줄이 안 걸린 사람은 무력하러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나비가 오면은 터져서 스페이스로 씹으면 되는데 못 씹었죠. 씹으시면 돼요. 지금 디버프가 8초, 9초 정도 걸렸죠. 이게 가운데서 터지면은 전체가 다 걸려서 무력도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메두사는 메두사도 보여드렸는데 메두사는 빨간 눈이 뜨면은 뒤도시면 되고요. 파란 눈이 뜨면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카운터를 치면은 가운데 큰 장판 치는 거를 잠깐 기다려주니까 카운터를 칠 수 있으면 메두사를 본인이 성공했으면 카운터를 치고 우리 팀을 풀어주러 가시면 됩니다. 잡기도 이쪽 손으로 잡았을 때 왼쪽 끝에 붙으면 안 잡히게 완전 끝에 붙어야 돼요. 벽에 범위가 일리아칸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택이 2스택까지 쌓이는데 둘 다 0스택이었기 때문에 변하진 않았고 1스택이라고 있었던 사람은 2, 3스택이 돼서 여기 변하기 때문에 수면 폭탄이나 실식이 걸어주시면 됩니다. 에키드나가 에키드나가 대사라면은 가운데서 지금 여기 살짝 앞에서 G 누르시면 파란색 창법 보이시죠? 격도를 하고 이 하트를 맞으시면은 에키드나한테 끌려갑니다. 이 뭐냐 그 격도라는 사람 뒤에 있으면은 이 하트를 거의 안 맞는데 한 명 정도가 맞아요. 지금 한 명이 일부로 혼라님이 맞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맞아도 죽질 않잖아요. 맞으셔서 끌려가죠. 에 지금 두 명이 딜러도 끌려갔는데 혼라님도 끌려가서 혼라가 이제 매혹이 돼서 막 스킬을 쓰니까 에 생존했고요. 에 이렇게 무력하시면 무력은 별일 없이 에 끝나게 됩니다. 에 일단은 이렇게 끝나면은 스킵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그 디버프가 1스택이든 2스택이든 1분 지속이 되거든요. 그 디버프를 끝내기 위해서 그 디버프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암수 남은 거 정리하시고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브리핑하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아제나를 쓰고 넘어왔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첫 번째 격돌에서 라하르트로 히든 에스더 를 쓸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리린 누구였죠? 이름 까먹었다. 그 마리린 있잖아요. 큰 마리린 그걸 이용해서 딜증 버프 마리린의 두 번째 에스더 딜증 버프를 이용해서 아드로핀 포션을 통해서 딜을 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좀 또 다른 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카맨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재밌게 가볍게 캐주얼하게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일단 보스도 이쁘고 조우하면 이 고정 패턴입니다. 연꽃 딱 붙으면 완전이에요. 완전 딱 아니면 타대면 조금 멀리 있으면 되고요. 이거는 고정으로 무조건 세 번 하고요. 맞으면 터집니다. 아무도 안 맞았죠? 그러면 뒤에서 견한티를 하시면 되고 카운터 돌진하면 무조건 카운터 비아키스 삼간문 지금 이관문이죠. 비아키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에 붙으면 무조건 에키드나가 백스텝하고 이렇게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기다리시면 돼요. 위에다가 히든 에스더 라하르트 썼죠? 격돌 잡아주는 동안 위해를 죽여요. 라하르트가 60줄 정도 60 몇 줄 까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얀 뱀을 자 이제 죽은 거예요. 이 뱀은 어차피 라하르트가 막타를 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계속 라하르트랑 마찬가지라고 하고 밑에 격돌 잡으신 거예요. 지금 한 분이 파티원이 위에 딜하는데도 격돌 잡으셨고 밑에 딜하고 카운터죠. 카운터죠. 지금 맞았죠? 이러면 이따가 세 번 끝나고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보시면 펑 이거에 맞으시면 디버프도 쌓이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연꽃 보고 피하시면 되고 메두사 저 같은 경우 봤죠? 보면은 메두사 보면은 두 가지 정도 패턴합니다. 잡고 무력한 다음에 이제 뒤나 앞을 치는데 이 전조는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땐 뒤를 치고 어쩔 땐 앞에 쳐가지고 그냥 스페로 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쉴드를 받고 아직 전조를 저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자 랜 대사 나오면은 이제 50 정산입니다. 절반 정산이고 7시 쪽으로 가셔서 화술을 던지거나 화속성 스킬을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히든 에스터를 사용해서 전 맵을 불태운 겁니다. 마린으로 이제 여기 나서는 저희가 버프를 안 쓰고 이따가 쓰기로 해가지고 지금은 안 썼어요. 저는 쓰는 줄 알고 아들을 먹었는데 어쨌든 히든 에스터로 딜각 잡고 워킹 패턴 나왔어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지금 4스택이죠. 처음에 6스택이었어요. 이게 스페이스를 6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장판이 6번 나오거든요. 3번 피했죠. 점프하고 1번 2번 3번 내부로 들어오시면 외부 터지고 개인 똥 생기고 이 똥은 상당히 늦게 터집니다. 한 번 더 터져요. 펑 끝까지 보고 피하셔야 되고요. 격돌 한 번 더 여기서 제가 격돌이었는데 까먹고 못 잡아서 네 2격입니다. 2격 이게 2격 들어간 거고 여기서 죽이면 좋고 못 죽이면 이제 한 번 더 격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당황해가지고 내 격돌 차례였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제 딜하시면 이제 50줄에 고정기믹인 야바위라고 할까요? 거울에서 숨어있는 에키드나 찾기 패턴이 나옵니다. 구석가면 꼭 백스텝으로 이렇게 나와주니까 너무 무리해서 구석으로 안 가셔도 돼요. 거울 나오면 잡기 나오니까 이건 꼭 잡히지 않는 게 좋아요. 잡히면 이제 딜각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거울은 확실하게 피하고 딜하시고 워미덩이 딱 붙으면 안전한 패턴 저처럼 저보다 더 딱 붙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아까 피가 뱀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삼격 들어온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카멘 격돌보다는 훨씬 더 매너가 있었어요. 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Q는 박자는 Q Q Q 고정입니다. 나머지는 8키고요. 자 거울 가기 전에 백정산이 나왔죠. 가득 찼기 때문에 아 거울 먼저 나왔네요. 55줄 보시면은 처음에 빨간색 여기가 에킨더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에킨더가 왼쪽 지나갔죠. 이거는 반시계 시계 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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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렇게 반시 반반반 이면은 여기서 반 반시계죠. 시계 다시 12시 반반반 7시 시작 이거는 11시랑 1시가 방금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근데 에킨더가 7시에 있으니까 지금도 11시랑 다시 바꿨는데 에킨더가 7시에 있으니까 의미 없죠. 빈 빈 상자 돌린 거예요. 만약에 11시에 에킨더가 있었으면 5시로 이동했겠죠. 그대로 7시 여기도 또 11시 속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뒤집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7시 안 뒤집은 거예요. 에킨더가 처음부터 7시부터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자 하늘로 뜨고 연꽃이 떨어지면 워킹 전조 증상입니다. 꼭 멀리 가주시기 바래요.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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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프 보시면 마지막 한 번 내부 터지고 게잉 또 늦게 터지는 거 무리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백정산 백정산 이렇게 한 번 밀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매두사예요. 매두사니까 처음에 표적이 한 명이 생기고 이렇게 피자로 터지는데 그 피자를 멀리서 피하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보스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넘어지고 기상에 쓰셔서 보스한테 등을 딱 대세요.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등을 대세요. 그러면 피자가 등을 여기 대고 있으면 피자 피하기가 쉽겠죠. 최대한 가까이 있죠. 멀리 안 있고 이때는 피자 쪽만 매두사 입니다. 이때는 피자 쪽만 매두사 아니에요. 피자가 끝나면 전체가 매두사로 변합니다. 피자 피하시고 피자는 파란색 장판만 터지기 전에 피하시면 돼요. 타수로 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반 뱀은 타수고 파란색은 쉴드가 감겨 있어서 기절 화수가 남으시면 화수 던지시는 것도 편하구요. 매두사 니까 최대한 매각을 보면서 도시고 제가 어그로 했죠. 파란 장면 피해주시고 여기는 바드님이 기절 쓰러 가셨죠. 이렇게 미니맥 보고 다 했으면 이 원이 눈동자가 사라져도 이 날개가 접힐 때까지 매두사 입니다. 완전 끝난 이 보스가 움직이면 바라보세요. 저것도 이제 1 왠 2 5 해서 침착하게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두사를 아무도 안 받고 엘리베이터 개인똥 생겨요. 엘리베이터 개인똥 늦게 터지는 개인똥 늦게 터졌구요. 자 거울 거울 잡기 딜 욕심 내지 말고 다 피해주면 그 다음에 어차피 딜 강 나와요. 돌돌이 후 협화 돌돌이 후 협화 파티원들이 쳐줬고 저희가 원래 이거를 히든 에스더로 한 번 더 쓰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보시다시피 너무 적어서 지금 여기서 딜 몰는 걸 판단했습니다. 딜 몰고 있고 페리네아 두 번째 스킬 써가지고 저희 버프도 들어왔죠. 보시면은 제가 레이지 스피어 딜이 5억 7천이 박혔죠. 그런 식으로 딜증이 공증이 확대기 때문에 저걸 이용해서 부족한 딜을 아드로핀 포션으로 이제 좀 레벨이 낮은 파티는 이런 식으로 몰면은 좋아요. 시간정지 물량을 사실 사용할 게 반격 지상에서 반격 터질 때 말곤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4초에 광폭 24초 남기고 여기 왔거든요. 다시 보시면은 이게 이게 끝난다고 광폭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광폭화가 될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컷신이 끝나면은 계속 광폭화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한 15초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광폭을 안 보고 2분을 보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15초 남기고 잡으면은 0주를 가면은 이 광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하는 동안 딜하시고 열심히 똑같습니다. 패턴은 3번 찌르고 우리 잡혔으니까 터져요. 펑 터졌고 하트 뱅뱅뱅 하트 나오면 무조건 잡기 나와요. 잡히면은 이제 카운터가 어딘지 보이는데 저희도 처음이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 카운터를 쳤어요. 첫 번째 거 못 쳤고 짭카 여기서 이제 바피증 버프가 들어가요. 저 이 기믹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바피증 버프가 상대한테 바피증 버프가 생기거든요. 디버프가 그러니까 이때 딜 열심히 모시면은 충분히 클리어 가능합니다. 자야 패턴 이후에도 잡기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3시 먼저 빛났고 11시 빛났고 5시 빛났죠. 30일 오는데 이때 정신이 없어서 저 못 봤어요. 지금 다시 보기 보면 30일 5 순서대로 빛났고 카운터는 여기서 매혹을 당해요. 던지면 매혹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폿 분들이 수면 던지러 왔죠. 수면으로 깨워줬고 30일 오 좋아요.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바피증 버프 받으시면은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초월 작 되있으시면은 거의 풀초월이시면은 땅래비어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트라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3일 정도 트라이 했어요. 하루에 한 6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했었는데 첫날은 1관문 깼고 한 4시간 정도 해서 1관문 깼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2관문을 했거든요. 2관문 하는 동안 이제 뭐 걸어보기도 하고 별거 별거 다 해봤는데 이런 택틱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었고 딜적인 것도 아드로핀 포션 잘 이용하면은 문제 없었어서 아마 고정공대나 이런 쪽에서 택틱을 고민하시면은 이런 택틱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팁이 됐나 안된다 모르겠는데 완벽한 공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첫 주차이기도 하고 이거 보시고 클리어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꼭 성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봉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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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